여러분 이분이 그냥 아파서 추워진 게 아니고 꽤 오래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만큼 오래되셨었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추위가 많이 완화됐다는 이야기 그게 왜냐하면 저 사람의 유전자가 그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면 추워져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게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도 PO13 유전자가 깨어나서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장르가 다른 질병이었지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번 미리 내가 나중에 회복 이야기를 할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지금 좋아진 처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워지셨나요? 아니요 근데 아직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낫지를 않았는데 얘기하기가 여기는 다 나왔던 분만 얘기하는 게예요 아니고 감동 이야기예요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 이야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살 때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상당히 허무주의자였어요 세상에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지금 죽으나 50년 뒤에 죽으나 결국 사람은 죽는 건 똑같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때 저한테는 참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허무했어요 그런데 이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딱 방법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만 의미가 있고 사랑만 살만한 그 힘을 주고 사랑이 없는 삶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하고 남편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 그런데다가 남편이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그 일종의 남편이 살아온 과거가 상당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오직 사랑만 있으면 나는 라면만 끓여 먹어도 좋고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살 때 말은 라면만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결국 사랑이 있으면 다른 많은 것도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설마 못 살겠어요? 라면만 끓여 먹겠어요? 한 번씩 이제 소유도 구워먹고 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돌파가 되고 사랑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게 모든 의미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남편은 끊임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식인가 하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고 평생을 남편이 평생 저한테 몇 번인가 막 큰 상처를 줬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애기가 태어났는데 걔가 딱 두 달 됐을 때예요 두 달 됐을 때 애가 열 꽃이 막 피면서 좀 아팠던가 봐요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다가 징을 나고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애기가 자꾸 물고 하니까 저쪽 방에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또 한 방에 같이 자겠다고 저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고 첫 번째 애기가 자고 두 번째 애기가 자는데 두 번째 애기는 눕혀 놓고 첫째 애기를 제가 그 나이 차기 연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네에다가 태워놓고 그네에다가 이렇게 발을 그네에 이렇게 실까지 묶었어요 묶었어 그때 애기 낳고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기 낳고 한 두 달쯤 되면 너무 잠이 쏟아지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계속 내가 고생을 얻고 애들을 다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기 때문에 몸은 너무나 약한데 제왕절개에서 낳고 그 둘을 한 2개월간 연년생이니까 계속 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애기를 보려니까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애기를 이렇게 줄을 그네에 매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잠깐 나도 모르게 서러졌는데 서러지듯이 잠이 들었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데 애가 칭얼칭얼하고 막 울었나 봐요 칭얼거리고 막 우니까 갑자기 잠이 잠을 자다가 살짝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새빛 이렇게 깼는데 누가 휙 앞으로 지나가는데 요만한 요런 보퉁이를 요렇게 탁 옆에 이렇게 갖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봤더니 요렇게 두 달 때는 애기가 뭐 움직여도 못하고 팔도 못 내려가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강보위사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런 애기를 똘똘 이렇게 말아놓은 애기를 요렇게 딱 잡으니까 애가 딱 요렇게 한 보퉁이에요 딱 들고 가더니 싹 나가는데 아차 싶었어 남편 성격을 아니까 확 올라오면 앙구도 안 보이고 막 마구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정신이 바짝 들다라고 해서 확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건너방에 내가 뭐가 저 침대방에 가서 주무세요 했던 그 방에 애를 문을 탁 열고 애기를 탁 던지더라고요 던지는 걸 보고 문을 닫았는데 닫으면서 문을 탁 이렇게 잠궜는데 예언니깐 이미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찾으러 막 나는 막 정신이 다니는 동안 애기가 안에서 확 울다가 뚝 거쳤다가 또 확 울다가 거쳤다가 이래요 그래서 달래나 나는 막 순간적으로 정신없이 막 생각 듣는데 애기를 달래고 있나 어쩌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쇠를 찾아가지고 그게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열쇠를 따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애기가 안 울고 있었어 웬 들어가면서 침대부터 봤더니 애기를 엎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탁 엎어져 있으면 안 울고 뒤집으면 울고 이러는데 딱 엎어져 내가 들어가니까 애기를 탁 뒤집어 놓으면서 워낙 얼굴도 작고 하니까 손가락 두개 깎아 애기를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 기압에 안 들었다고 기압에 안 들어서 온다고 때렸는데 막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오직 사랑만 사랑만 하던 사람이라 그 전에 남편이 막 깨끗하게 이렇게 책상 위에 뭘 이렇게 하주지 않으면은 확 말도 안 하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바지에 그걸 줄이 한 줄 있어야 되는데 어째 잘못 따라서 두 줄이 가면 거투말 안 나오고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냥 받아주고 옛날에는 성냥통이 생각이 이렇게 그게 늘 생각나는데 성냥통이 이렇게 성냥을 썼었어요 그때 성냥을 막 이렇게 오만한 성냥이 그게 성냥이 무수하게 많이 꼽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냥통이 책상 위에 이렇게 각지게 되는 거기에 깨끗하게 안 놔져 있다고 와가지고 성냥을 탁 쳐버리니까 그게 막 확 헛어지잖아요 헛어지는 그거를 내가 다시 또 온 위치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기계로 이렇게 탁 담으는 그 성냥이 그거 막 정신없이 막 담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맞춰오면서 나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지금까지 삼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폭발을 하면서 남편 일단 이제 애기한테서 남편을 떼야 되니까 러닝샷에서 자꾸 남편을 땡겼는데 러닝샷에서 북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딱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남편 러닝샷을 찢었다고 그 말에 제가 막 더 돌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인 줄 알면 애기 아빠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귓덩어리 그 애기를 지금 우리 손자가 이제 태어나서 한 다섯 달 여섯 달이 되는데 첫 손자가 낳았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애가 낳았을 때도 그렇고 걔들이 2개월이 지나갈 때면은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자랐던 애기가 그런데 그 애기에는 이유 없이 계속 맞고 자랐던 애기가 요즘 늘 죽고 싶어해요 뭐 이 애도 죽고 싶고 저 애도 싫고 이렇고 큰 애는 참으로 영악하고 똑똑했어 늘 전교 1등을 안 놓치고 하다가 서울대 들어가서 행정고시대에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는 남편이 스스로 자존심을 채워줘서 좋은지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작은 애는 동네 사람들이 쟤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 할 정도로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걔가 우리 박사님께서 큰 딸 작은 딸 그렇게 키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실감 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 대한 아픔 그 작은 애한테 대한 아픔 잘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사연 이제 밉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 성격이 근데 그것만 있나 하면 참으로 반대편에 그 어릴 때 저는 애기 기저귀를 빨아 본 적이 없어요 밤에 2시나 3시에 술 이만큼 돼서 들어왔어도 낮에 내가 워낙 약하니까 약하고 당신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내가 막 아프니까 아파서 이 일들을 다 못하니까 집에 와서 뭐 설거지는 지금도 매일 어디 가나 그래서 남이 봤을 때는 남편이 너무나 좋은 남편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핸드백을 이렇게 몰메고 다니니까 핸드백을 당신이 들고 다니고 여자 핸드폰 그 옛날 그때부터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편 보고 쪼다라고 그러고 막 경처가라고 공처가 경처가 막 이랬는데 그럴 정도로 밖에서는 그 애 그 기저귀를 한번도 제가 빨아 보지 않았을 정도로 2시 3시 와서 기저귀를 다 빨고 그 전날 기저귀를 다 해가 다음날 쓸 수 있도록 다 깨놓고 애들 둘이가 연연생이니까 그 애들 기저귀를 그렇게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쓰레기통을 우리가 했다가 들고 떼랑떼랑하면 들고 나갔었죠 아줌마들이 쫙 아침에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양복을 출근하고 양복을 다 입고 그게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늘 그걸 이렇게 들고 이러니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럼 다 자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늘 옆에서 하루에 열두 분도 더 화를 낸다든가 이런 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뭐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남편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 어선도선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대한 말이라든가 화가 나면 막 그 독설 막 그런 걸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점점 병이 들었어요 근데 23살 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추워 근데 이게 뭐 보통 내가 춥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나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 추위가 거의 살인적인 추위인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40도 되는 데서 우리가 자면 좋은 화상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돌침대 한 50도 많을 때는 60도까지 올려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면 뜨거워서 손을 못 대요 근데 그게 저는 내복 하나만 딱 입고 그게 들어가는데 전혀 화상이라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사철 한 입을 또 꼬는 입을 저 혼자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카솜 입을 그걸 덮고 자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밖에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막 내복 껴있고 파카 있고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아무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남편이 늘 시장 봐오고 나는 늘 집에만 있고 이런 생활을 한 10년간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남편이 어 그 분노조절 장애구나 당신 나름대로 장처가 참 많이 살아왔을 때 그 장처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 그런 분노조절 장애가 생겼고 그랬었구나 하는 게 이해도 되고 그리고 늙었으라도 이제 다 늙었으라도 좀 둘이 오선도 지나고 평안도 올 남편이 자꾸 옛날 반성도 하고 더 잘못했다고도 하고 점점 자꾸 다가오는데 이해를 하고 사랑하고 다시 또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제 나름대로는 남편을 거의 용서를 했다 나는 참 많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됐나 봐요 안 되는 게 남편이 제 이렇게 뭐 가자고 어깨에 손을 얹는다거나 그게 싫어요 손을 어디 간다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빼고 아 저기 뭐 뭐 있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빼버리고 또 할 남편이 피우었어요 피우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막 아플 때마다 밤에 다 자는 밤에 저 혼자 이 침대에 그 뜨거운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름에 한여름에 다른 사람은 막 덥다고 밖에는 막 에어컨을 켜놨는데 저는 바깥 문을 이렇게 문을 닫고 바깥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야 이게 다 더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래 놓고도 뜨거운데 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이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렀는데 그렇고 있을 때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이성으로는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했는데 그거하고 정말 진짜 용서는 다른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끊어내야 되겠다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너무 억울했어 평생 그렇게 참고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렇게 늙어가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어갈 테니까 절대로 병원에 들어가서 줄을 줄줄 다루고 이렇게 죽기는 정말 싫고 나는 산에 들어가 있다가 자연 사겠다 하는데 정말로 내가 힘들어질 때는 자살하리라 나는 꼭 그렇게 자살을 해서 난 깨끗하게 아직 내가 뇌를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냥 자살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같이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원 주책을 하나 마련해달라고 자꾸 산에 들어가자고 자꾸 그러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박사님 계신 곳도 있고 해서 이쪽에 양양에 우린 얻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가 약간 길어지니까 동기는 알겠어요 왜 아프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좋아지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산에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여기 들어온 날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바로 전날 박사님 그런데 다시 감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부터 안 되니까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감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감기가 오면 이게 추위가 배로 더해져요 그래서 이래 되면 거의 죽는다 나 이제는 감기가 오면 난 못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박사님을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텔레비에서 한번 뵀는데 그때 너무나 신선하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뵀던 그 계획이 났는데 계속 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리 찾아도 박사님이 어디 가는지 안 계세요 이 정도 분이면 계속 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계세요 그러다가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날 박사 저기 어느 날 이제 최근에 어느 날 박사님이 양양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다 싶으니까 박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여기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까지 오면 이제 여기 209개 참석할 수 있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왔는데 왔어? 첫 강의를 듣고 이틀째 듣는 강의 시간에 박사님께서 그 유전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켜지기만 하면 자연이 자연치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으면서 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좀 병 좀 고쳐주시라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한테 기도를 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고쳐지는지 안 고치는지 난 모르겠고 그러고 나는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탁 고쳐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난 아프고 있으니까 참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이게 들어왔어 고쳐지고 있는지 안 고쳐지는지 저는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사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켜진다는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아 저렇게 되는구나 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기복적으로 막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그리스토화가 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성그리스토화가 된다는 게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그렇게 닮으려면 예수를 그렇게 닮아가고 우리가 성그리스토화가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진선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진선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선미를 내가 가지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하늘에서 오는 파장이라면 하늘 그 파장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보통 라디오를 켜면 그 저기 라디오 그 주파수가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KBS 같은 KBS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 주파수로 하나님의 그 파장을 맞춰서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밭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꽂으면 이 수신기를 꽂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들어오시겠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걸 켜주시고 유전자를 켜주시고 나는 살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 아 난 살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내가 받고 방법을 알고 믿어지니까 그러면 외부적으로 내 외부적으로 이 뉴스타트를 하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낫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오는 순간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당히 거의 밤을 새거나 서너 시간밖에 못 자거나 그랬는데 밤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뇌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제가 저쪽에서 보면 명상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잠이 12시 이전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운동을 못 나왔는데 그러고 계속 낮에도 잠이 오고 내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맡기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서 이 잠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재워주시는 거구나 고쳐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이제 다른 분들이 안 보게 너무 막 이상하다 너무 병자 같아 보일까만 막 숨겨서 입었던 내가 여기 올 때 밑에 내복을 에어멜이 3개 위에 3개를 갖고 왔는데 3개를 처음에는 입고 그 위에 이제 모피털을 이 안에 숨기고 입고 저쪽이 올 때는 겨울 파카를 입고 왔었어요 그런데 파카는 참 못 입고 오겠어서 차에다가 놔두고 안으로 이제 막 껴입었어요 그리고 저기 산에 갈 때도 내가 그 산에 막 그러면 땀이면 날 텐데 저는 그 사진도 그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마오라를 칭칭 다 감고 그러고 막 다녔는데 일단 마오라 벗고 모자도 못 쓰겠어요 모자도 벗고 이게 추워가지고 늘 모자도 쳤는데 모자도 벗고 마스크도 자꾸 벗었다 뗐다 여기가 늘 건조해가고 감기가 오지면 늘 보이니까 벗다 뗐다는데 마스크도 벗어지고 이제 이걸 벗고 이게 이 두께를 3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두꺼운 것보다 하나씩 벗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짧은 걸 갖고 왔는데 아침에 다른 사람들 난 이래서 한 10년 동안 기온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아침에 내가 이거 벗으면 남편이 아 오늘 춥던데 뭐 일주일 중에 중간에 한 추운 날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 추운 날에서 당신이 옷을 벗었다고 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게 돼요 이게 나한테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조직이 보이면서 점점 믿음이 더 아 난 낫는구나 23살에 이 병이 시작해서 44년간 있었던 이 병이 내가 23살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돌아가 보고 죽었으면 싶었는데 아우 이 가로노께 다 안 늙어서 나 안 낫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참 사랑을 드디어 꽃피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여보 오늘 어디 갑시다 응 알았어 하고 쫓아나서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셔서 그렇게 와주셨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또 병이 회복되는 그것도 남편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 깨달으셨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스 2장 20절인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는 방법이 틀려서 우리가 많이 싸우죠 나에게 혹독한 사람은 남에게도 혹독해요 그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떡이 적겠어요 힘들어도 그 똥기저귀 다 빠는 남자 그렇게 뭐든지 완벽해야 되는 남자는 또 남에게도 그걸 요구를 해요 짜증도 나고 그 단면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이제 배우셨으니까 2분이 지금부터 신혼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학산에 신혼여행 오셨군요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종 그런 부부 많아요 이분들은 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어느 결에 각자 방을 쓰다가 여기 분명히 부부인데 따로 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드디어 합방을 하는 부부가 있었으니 이성자 이태우 씨 부부 여러분 선배예요 매월 오시다가 요즘은 격월로 오시기도 하는데 지난 기회도 오셨죠 그런 부부 많아요 이 부부는 또 신혼여행도 두 분이 맨날 손붙잡고 다니게 생기셨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지나고 나면 가슴 아프고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제가 좀 전에 집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딸한테는 제가 엄청 잘했어요 정말 그거는 시집이니까 지금도 아빠만큼 잘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잘하는데 아들한테는 참 제가 큰 대로 그래 애들을 키웠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저하고 성량이 안 맞고 제가 오셉 말로 내 욕심에 저 욕심에 안 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저는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영일군 가면 기계국민학교가 있는데 제가 1등으로 나왔고 그 다음 주학교도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중학교라고 지금 학교는 적죠 시골이니까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전교에서 1등등이 좋으니까 대구의 대봉국민학교로 6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경북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경북고등학교나 최소한 4대 부구를 들어가야 서울대학을 간다 이랬는데 그해 가을에 그러니까 양의 음력으로 9월 30일이 9월 26일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한창 가서 처음 가니까 뭐 촌에서 공부한데도 도시에 가면 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등수가 떨어져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 공부는 말라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담당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6학년을 몇 번을 맞는데 1등을 그 조그만 학교 1등을 한 번 모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선생님이 다 원서를 내오고 시험만 치고 학교 가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더니 1등이 되었는데 3개월이 공짜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 돈을 내라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증고실을 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뭐 이거 PC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그때는 중앙강의로 강의로 하고 해서 책을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삼천리 자전거에 제가 이제 취직을 했죠 열여리 집 나와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가출이죠 집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시골에 뭐 그러니까 나와가 그때부터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도 뭐 경북대학 당기다가 그러니까 추가학교 고등학교 검증고실을 할 때 어제 보니까 박사님이 한일관 가셨다 할 때 그럼 그때는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 종로 일과부터 육과까지는 저는 그 번지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침에는 신문배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종로 학원에 그 정경진 씨 수학 1회 완성 그 수학 1회 한 수학이 뭔가요 정경진 선생이 그 한 학원에 가서 또 이거 지워주면은 그날 수업을 공짜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전직의 중앙일보 그때 중앙일보 석관이었습니다 석관하고 애들 가리키고 그리고 종로에 있으면 종로 낙원동에 가면 종로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3시간을 자고 2년 동안 서굴대학을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두 분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갈 게 먼저 군대 가야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수산대학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수하게 들어가겠죠 1등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 인생이 제가 짧게 얘기 5분 만에 한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부지하게 그 핍박을 받았어요 신문을 넣으면은 신문값을 7월 25일 같으면 7월 25일까지 줘야 이게 내 이때 보너스가 나와 그러고 또 다음 달 5일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말하면 가정부라든가 그 종로 2가 가면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요정골 고스톱 치면서도 130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몇 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난 피 같은 시간인데 그럼 난 피 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배를 타는데 그 과정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구두 딱히 ASG 장사 시문팔이 길거리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서울에 50cm 40cm 눈을 열고 신문을 열어면서도 가슴속에 절대 나는 네인데 안 진다 내 인생은 어떻게 너희보다는 앞서갈 거라는 이게 있었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형제가 칠형제인데도 다 못 살잖아요 자기 사이에 바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형제의 정의라든가 누구인데 사랑을 받는 거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탈 때도 제가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선장을 제일 먼저 했는데 아주 그 이름난 악독한 선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 말하자면 그때는 그 구타가 원양어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장인 대학 나온 선장도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악질 중에 악질만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다른 사람은 3년쯤 걸리는 항해사 이항사 올라가는 걸 한 7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왜? 그만큼 거기서 더 깨지면서 공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팔마스 가서도 제가 가자마자 10개월 만에 선장을 한 게 실력이 있어서 선장을 한 게 아니고 그 선장이 바로 위에 학권인데 저는 늦게 들어갔잖아요 개인적으로 내보다 한 두세 살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밥을 못 먹을 정도 마다가 아웃드니 우유 마시고 그런데 10개월 만에 회장님이 와가지고 보고 그 선원들이 우리 항해사 죽겠다고 배 빨리 뺏겨줘요 그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으로 선장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마일 맞아가 선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사람을 맞는데 무슨 라면만 끼도 먹어도 된다든가 이거 뭐 택도 아닌 얘기하네 택도 아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금 제가 와서 방송이 아 나 저런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 뭘 그러냐 이랬는데 아 우리 애 이제 무슨 말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손찍음을 했어요 그런데 탁 그래가 아빠가 내 인도 지금까지 해 준 게 뭐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걸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막 울었다고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지금도 애기 태어날듯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는 많이 풀렸어요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몇 년 동안 안 풀리더라고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빠 네가 나를 좋아할 이유가 뭐이다 넌 누나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어릴 때 받았던 그게 바깥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선박검사원을 배려의 선장을 내리고 선박검사원을 32년 하고 2014년 속초에서 제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엄청 잘합니다 선원들한테는 남이니까 집에만 가면 그 분노들이 옛날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니까 그게 분노 조절 장애더라고 그래서 참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집사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춥다 소리 안 하고 죽는 거 그러니까 막 그 성질은 뭐 같지만은 또 하라면 참는 거는 또 열심히 찾는데 저도 보면 단순한 사람들은 2단계가 안 되잖아요 1단계 찾고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벌리기는 엄청나게 벌리는데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니까 항상 집에서는 왜 거기서 끝이냐 이랬는데 여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그죠 두 분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도구에서 세미나 할 때는 이혼장을 들고 오신 걸 우리는 몰랐어 이제 도장 다 찍고 제출만 하면 돼 그러나 애들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박사님 캠프에 가서 강의 듣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지자 그러고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손주보고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이게 참 다름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에요 그죠 3시간 자면서 2년을 얼마나 혹독하게 본인을 몰아붙이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남에게도 혹독하셨는데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두 분만 더 하고 근데 워낙 드라마가 찐하고 격정적이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닝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좀 뭔가 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자원하시는 분 나 좀 좋아졌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숨기면 안 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일수 선생님이시죠 뭔가 내가 예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거 털어놓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전에 상당히 제 인생에 아주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심근경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어서 대수술을 하고 거의 뭐 걷지도 못하는 조금조금 발부치바 하고 또 언제는 제가 하던 회사가 부도는 아니었지만 외환관리법 의원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불러 댕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모두 다 내려놓자 이래갖고 절에 들어가려고 이랬는데 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좀 게으릅니다 알아보니까 그거 가면 뭐 장작도 구해와야 되고 뭐 무슨 밥도 지어야 되고 또 뭐 추워도 춥다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절에는 내가 갈 자격이 못 되구나 이래가 그러면 어디 가면 되겠노 이래갖고 내가 막 인터넷이고 여기 아래저널을 보니까 동에 망상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망상에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막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거만 하고 이제 근데 거질을 잘 못하니까 이제 뛰어댑니다 그래갖고 한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래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눈이 번쩍 띄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어떤 뭐 그 혼자 산 여자가 하나 또 뒤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역시 5살인데 처녀라 캐요 하여튼 결혼도 합니라 근데 뭐 간호학 박사고 뭐 이래갖고 야 저 여자면은 어차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랬네 생각해 그래갖고 어차피 가운데 사람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하는게 그래 왜 안되냐 이랬니까 자기가 밥먹고 그거는 밥 이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다 이게 뭐 나쁜 것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도 막 들었다 먹고 뭐 젓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다 먹고 나면 꼭 가서 그 커피 그 뭐 자판기 커피 설탕 넣고 이거는 뭐 두 잔씩 먹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뭐를 사귀겠냐 그 안 그래도 야 아빠 들어온 사람이 그 저기 저런 거 처먹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이랬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안되겠다 하는 걸 뭐 왜 합니까 그래갖고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요새 아들 얘기로 작업을 작업을 걸었어요 자요일에 그 얘기하고 뭐 하니깐 내가 하여튼 그거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가왔어요 와가지고 뭐라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싹 바꿔볼래 이라는 거야 바꿔볼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바꿔보겠다고 뭐 이거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하고 뭐 어떻게 세 그래가지고 그럼 왜 하면 되겠냐 이랬어 하니까 동에 아 저 설악산에 뭐 뭐 뭐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뉴스타트인가 뭔가 있는데 그 가가 사람이 밖에 오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고 연구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나 여기 뭔지도 뭐 하는데도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고 하여튼 뭐 우선 여 하자인대로 해보고 나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갑자기 빡 대는 거예요 내가 쎄빠지게 그거 하고 와도 저기 뭐 지가 뭐 나중에 와갖고 뭐 그거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살 꼬았죠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가고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 네가 보고 관찰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랬더니 뭐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좋다 같이 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살이 이제 내가 이거 가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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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에 소주에 거기다가 뭐 커피도 뭐 싸구리 커피를 좋아해요 이상해 전화 그래야 뭐 뭐 이런 게 이게 뭐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것도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어떤 초자연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구요 뭐를 몰라든 그래서 그래갖고 이 여자가 이 노초녀가 그러면 요 위에 산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사살 걸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자기가 뭘 좀 인정하겠다 그래서 오는 첫날부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여보니까 앉는 데가 비이면 난 막 앉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의자만 보이도 앉고 싶고 뭐 바위만 봐도 앉고 싶고 막 이러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저히 뭐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막 앉고 싶은데도 참고 참고 해갖고 어제인가 드디어 완전히 한 번도 안 앉고 갔다 왔어요 한 시간에 그렇죠 그래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왜 되려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살 꾸우려고 합니다. 두 방 쓰면 쓸 거 뭐 있노? 지금 이거 보정금만 해도 몇 억씩 하는데 좀 애끼 갖고 우리 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래 한번 꼬는데 꼴라고 하는데 잘 될라지만 박사님도 많이 지원 사격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정말 참 여기서 한번 야권식을 하던 결혼식을 하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숙자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쑥을 빼. 하하하 하하 아 참 야 이번 이대꾸기는 그냥 드라마네요 다. 이거 다 드라마 찍어야 돼. 하하 인간극장 인간극장 아 참 그런 놀라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리고 사랑은 진짜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노다지 안저야될 진짜 쥐약 체력이다가 완주하는 체력이 됐으니 그것도 9일 만에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유 네 아 아 뉴스타트 결혼식 한 커플이 도거에서 한번 있었는데 이야 여기서도 한 커플이 그분들은 이제 직원이었지만 아 또 이제 참가자 중에 또 이제 또 생기게 생기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